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금주의 에픽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까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로그 라이크 액션 게임인 라이징 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픽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라이징 헬 게임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게임을 받겠습니다 강의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픽 게임즈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라이징 헬 게임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에서 받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결제 페이지가 나오면 우측 하단에 있는 주문하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주문 영수증은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 완료되었습니다 게임 페이지를 확인하면 바퀴버튼이 라이브러리에 있으므로 변경이 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면서 구매 영수증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픽 게임즈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 계정명 클릭하겠습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계정 메뉴 선택합니다 왼쪽에 거래 메뉴를 클릭하면 방금 받은 게임 항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금주의 에픽무료 게임 라이징 헬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